조금만 기다려줄래? 어, 조금만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해줄게 친구로서 부탁할게 친구고 보고 난 그런 거 모르겠어 난 지금 정신도 하나도 없고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, 내 옷부터 갈 테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태현! 어? 여기 자자 뭐였나요? 누나 이게 곽꽃이라는 건데 곽꽃말이 믿음직한 차관 믿음직선 사랑 언니 응 이 꽃은 그 우리들의 키야 끝만 기다려 그리고 영원한 행복 더 이상 삼녀씨 나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행정인지 이제 깨달았어요 삼녀씨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삼녀씨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삼녀씨 어디에 가시든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릴게요 삼녀씨 사장님 형 아빠 잘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겠지? 네 자, 공무워씨 들어갈게요 네 자, 다음 무대는 오늘 처음으로 공중파에 공개되는 강렬현 씨님의 핫 대빙 무대죠 이미 인터넷과 길보드에 온통 퍼트린 섹시 크리스마 클럽 문닫기 5분 전 혼자 남겨진 처절한 그녀의 몸그림 저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세요 네, 근무하 씨입니다 마칸 5분 전 마칸 5분 전 나는 Bad Girl 나는 Bad Girl 너를 위한 못된 움직임 지금부터 시작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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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내게 와, 내게 와, 와 너를 위한 못된 Bad Girl 지금부터 시작해 그리고 모두 함께 닿아 한 bar 막바로 빗딱이 몇째씩 또 빨라 또 빨라 좀 빗딱이 빗딱이 거부하지 말아줘 네 둘이 이미 흔들리잖아 난 이미 느낀 너의 맘으로 B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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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d girl 나는 bad girl 너를 위한 멋진 움직임 지금부터 시작해 W-what, W-what, W-what 내게 와, 내게 와봐 너를 위한 멋진 Bad girl 지금부터 시작해 네 맘을 미친다 내겐 중요한 I'm not b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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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d 네 눈, 네 느낌 그냥 내게 맡겨와 따라와 따라다다 다 따라다 다 따라와 한글자막 by 한효정